자, 첫째 만났는데 아이고, 아 이거 터치구나 오랜만에 나를 마주치는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인사면 고르는 너의 얘기 누구와 만남을 어렸는지 너 요즘은 어떤지 살만한지 소식과 근황을 전하고 나면 내 걱정으로 마무리 그럼 나는 웃으면서 다행이네 난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나는 괜찮지 않지 매일 밤 매일 밤 매일 밤 문 감으면 꿈상에 날 죽도록 미워하지 못 자는 기분을 내비치며 널 나쁘게 말하는 친구에도 아냐 이제와 다시 돌이켜보면 지켜보면 오히려 몸없다 다시 나는 웃으면서 다행이네 내 일을 위해 난 괜찮아 문제 없어 내가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나는 괜찮지 않지 매일 밤 매일 밤 매일 밤 매일 밤 눈 감으면 꿈속에 날 죽도록 미워하지 그럼 나는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하루하루 거짓말은 쌓여가지 하루하루 날씨